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최근에 지진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후쿠시마에서 계속 지금 강한 지진이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후쿠시마와 붙어있는 이바라케네스 지진하면서 도쿄 수도 직화 지진과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이 연속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6월 14일 저녁 10시 24분 40초에 지금 일본 큐슈의 코시마 섬에서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원의 깊이는 18.8킬로미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그 재팬의 요나쿠니 원래 시작은 여러분 말씀 드리지만 대만에서 시작을 합니다. 대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대만의 화렌 이란 거기서 시작을 해서 일본의 요나쿠니를 거쳐서 이때만 낮에 해서 지금 지진한 이 큐슈의 코시마 섬 큐슈 쪽으로 와서 구마모토로 이제 상륙을 하죠. 상륙을 한 이후에 이제 구마모토에서 이제 아소산을 거쳐서 에이메현 시코쿠를 거쳐가지고 이제 간사이를 지나서 중앙고조선을 타고서 도쿄를 강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일주일 뒤에 대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똑같은 패턴으로 다시 또 이제 도쿄를 강탈을 합니다. 계속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100년 50년 이런 주기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에 지금 데이터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부레고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뭐 여러가지 그 지진 지역들을 활성 단층들을 치고 치면서 한 10년 정도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길면은 100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한 10년 뒤에 후쿠시마를 친다든지 아니면은 뭐 큐슈를 쳐서 뭐 구마모토 대지진이 난다든지 아니면 이 큐 저기 호가 저기가 어디죠? 후쿠시마를 쳐가지고 동일본 대지진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아 뭐 저기 뭐 표고현에 뭐 이제 고배를 쳐서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난다든지 이렇게 한 10년에서 길게는 100년 주기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타키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사망사건 있었죠. 그런 온타키 화산도 이렇게 매년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진과 화산은 같이 도미노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이제 도미노로 움직이는데 그 도미노의 그 패턴이 보통 한 10년에서 짧게는 5년 정말 더 짧게는 1년인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그게 100년 과거 100년에서 짧게는 10년 정도의 패턴이 일주일로 바뀌었습니다. 10년 그러니까 이거죠. 그 전 세계를 돌면서 10년 동안 지진을 만들어서 결국은 재팬을 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는 일주일로 바뀐 겁니다. 10년이 일주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지금 상상해 가시죠. 후지산을 100년에 한 번 쳐가지고 그러면서 막 500년 만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지진이 날 수가 있겠죠. 300년 만에 한 번, 100년 만에 한 번. 후지산이 이렇게 폭발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일주일씩 치니까 후지산이 2021년도에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마모토를 과거하고는 달리 일주일에 한 번씩 치기 때문에 분명히 아소산 구마모토에서 키나구단층과 후타구단층을 통해서 분명히 아소를 계속 자극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이게 10년에 한 번씩 자극하던 것을 상상을 해보세요. 10년에 한 번 아소산을 쳤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치니까 얼마나 많이 치는 겁니까? 그러니까 폭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전역에 호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전역에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 도마리 원전이 그래서 폭발할 수 있는 확률이 아니면 아움머리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전역의 활성 단층들이 과거와 달리 잦은 지진들에 의해서 활성 단층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거죠. 자꾸 건드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한번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게 필리핀으로 보이는데 여기는요. 필리핀이죠. 6월 14일 5.3 강진입니다. 여기 파피안 유기니로 파피안 유기니에서 그렇죠. 파피안 유기니로 여기는 인도네시아고요. 여기 파피안 유기니 파피안 유기니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고 보시면 여기 뉴질랜드로 보이는데요. 피지입니다. 피지 아 피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아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일주일 정도를 한번 어차피 그 일주일 텀으로 해서 최근에 움직이기 때문에 일주일 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주일 텀으로 왔을 때 지금 지진의 방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뉴질랜드 캐리메데이라든지 바누아뚜 이쪽에서 솔로몬도 그렇고요. 최근에 남태평양에서 계속 지진이 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지진들이 계속해가지고 뉴질랜드 법칙 바누아뚜의 법칙 이에 따라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 재팬의 후쿠시을 치고 있는 겁니다. 후쿠시마와 니바라키 혹은 이제 미야기현 이와테 아우머리까지 영향을 받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일주일 동안 지진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뉴질랜드 캐리메데이죠. 6월 11일 6월 11일 계속 지금 6월 11일 13일 또 캐리메데이라든 뉴질랜드 지금 또 6월 13일 계속 지금 뉴질랜드 치고 있죠. 6월 15일 피지 계속 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솔로몬이죠. 솔로몬 5.0 강진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솔로몬 4.8 여기는 바누아트 여기도 바누아트 여기도 바누아트 여기도 바누아트 여기도 바누아트 4.5 계속해서 지금 일주일 동안에 일본에 이 남태평양의 라인에서 일주일 동안 계속 지금 보시면은 일주일 동안 최근에 일주일 동안 최근에 이쪽 라인에서 지금 뉴질랜드 캐리메데 그 다음에 피지에서 계속 치진이 났죠. 그 다음에 이쪽 라인에서 지금 바누아트에서 두 번 치진이 났고요. 그리고 이쪽 라인에서 지금 솔로몬에서 강진이 또 났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파피아 유기니 필리핀을 쳤죠. 그러면서 대만을 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재편을 또 치고 있죠. 과거에 이런 것들은 10년 주기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일주일 단위로 움직인다는 거죠. 따라서 그 강도도 더 강해지는 겁니다. 1번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